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신도가 읽어야 할 전도훈련 교재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전도자라면 반드시 기도하고 또 응답 받아야 할 개인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개인 전도에 대한 내용을 보실 때 나는 어렵다 나는 전도 잘 못한다 어려워 힘들어 그러실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되고요. 우린 절대 그런 사단에 또 속삭임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강단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전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전도의 시간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개인 전도의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개인 전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락방 전도 전략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바로 다락방 운동 바로 말씀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예수 생명 그리고 예수 능력 운동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열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줘야 되고 우리 모든 현장에서 예수 생명 운동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영접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예수 능력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락방을 펼쳐놓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면 거기서 우리가 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또 지역의 흑암을 꺾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있는 곳하고 다락방이 없는 곳은 전도에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역의 다락방이 군데군데 있다면 이 다락방이 모티브 이제 동기가 되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인 전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전혀 없으면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모임이 없다라는 것인데 다락방이 있으면 계속 영혼을 품고 지역을 품고 흑암을 꺾고 기도하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 전도를 파고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보고마 현장 보고마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 운동부터 펴라는 것입니다. 사도인전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빌리포 지역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 붙잡고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있냐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먼저 기도부터 했다는 거죠. 말씀 운동. 그래서 이 다락방을 먼저 펴놓고 대상자를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개인 전도를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대상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다락방에 찾아오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을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영접하든지 다락방에 오는 사람을 이제 영접하든지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전도 대상자에게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예수를 사실적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지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직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면은 뭐 그리스도 뜻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진단이 되니까요. 그럼 뭐 하늘에 계신다 뭐 교회에 계신다 그럼 이제 영접시켜야 되죠. 복음 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점검한 후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주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 영접했다. 그 사람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영접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영접을 해야 그 영혼 안에 새 생명 임하고 성령 임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영접에서 새 생명 얻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복음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 따라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도록 이제 영적 부모와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영적 비밀들을 깨달아가고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전도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습니다. 빛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스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은 일평생 전도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일평생 전도자로 쓰임밖에 없어서 내가 일평생 많은 영혼 구원하고 영접하고 제자 찾는 일에 쓰임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평생의 내 인생을 두고 이제 인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멋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지죠. 두 번째로 전도의 실행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개인 전도를 실행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분명한 전도 대상자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전도지만 뿌리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전도를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상황 자체가 보금을 뭐 이렇게 차분하게 못 전할 그런 잠깐의 만남 이런 경우는 이제 전도지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내가 보금을 전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그 사람 마음이 다 열렸는데 보금을 전해주지 못하고 맨날 전도지만 준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영혼 품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반드시 전도 대상자에게 보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은 뭐 병이 난다든지 뭐 입원을 한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조사가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사건과 보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기회라는 게 보여요. 근데 내가 뭐 가족이 됐건 무슨 내 지인이 됐건 친구가 됐건 전혀 관심 없다. 내가 전혀 전도하려고 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입원을 하든지 뭐 문제가 오든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다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기회라는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마태봉 12장 29절 이 강한자 흑암 결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봉 12장 29절을 보면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딱 왔다 싶으면 이제 그 사람을 놓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흑암이 꺾이고 마음은 열리도록 지금 제가 이제 또 사회관은 교구 현장에서 이제 3주간 토요일마다 안양안산 지역 또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평일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현장 전도 캠프를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 집사님하고 현장을 가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아시는 평상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분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이제 캠프하니까 얼마나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막 지역에서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막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고 막 집중적으로 합신기도 했겠죠. 그게 이제 찾아갔더니 그 친구분이 너무나도 정말 순한 양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그 방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그래서 제가 아우 성도님 여기에서 말씀운동 다락방도 매주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영접한 성도님이 아우 좋죠. 그리고 아우 교회도 좀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네. 막 마음이 막 다 열렸더라고요. 근데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 소개한 집사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니까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얼마나 강한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면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서는 특별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 특별 기도라는 것은 먼저 보금전하는 나 자신이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 특별 기도 집중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특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체질이 강하다거나 우상 숭배 오랫동안 했다거나 뭐 이런 대상자를 만날 때 뭐 진짜 금식도 하고 같이 지역에서 합신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금을 이제 선포하실 때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보금은 확실하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리고 열두 가지 문제 빠진 게 확실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이 확실하니까 확실한 보금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는다 그러면 선포를 하는 거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실래요? 이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문제는 이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당신이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 일곱 가지 축복 다섯 가지 확신 이것을 당신이 누리게 됩니다. 이걸 딱 확신 있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 믿는데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고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보금을 전파하는 그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시고 복되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전도자는 축복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금을 전하실 때 때에 따라서는 내 간증을 준비하시면 좋은데 길게 말고 한 2, 3분 정도로 간단한 내 간증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이 방법도 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상황 따라서 다릅니다. 항상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자료 전달하고 다음 기회로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 마음은 열렸다 시간이 됐다 그러면 진짜 종이 꺼내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보금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간증을 하면서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번은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미용실에서 물론 미용사가 내 머리를 자를 동안은 내 옆에 붙어있지만 차분하게 앉아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를 자를 동안에 제가 저의 옛날 얘기 얘기하듯이 내가 옛날에 이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원장님 참 머리를 잘 자르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원장님 제가 혹시 신앙생활 하시나요? 전에 몇 번 다녀왔는데 요즘은 일요일날도 일하니까 못 나가네요. 보통 이런 게 많아요. 그러세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한 10년 저도 떠나고 참 방황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제가 교회를 떠나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되는 일이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도무지 되는 일이 없고 너무나 또 나에게 우울증도 오고 많은 문제들이 와서 내가 진짜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정말 내가 누구에게 이끌려가지고 이 교회를 가서 이 복음이라는 걸 듣게 됐는데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잡고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증 간증했는데 복음 다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간단하게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그러면서 이제 영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복음의 필요성 필연성과 절대성을 깨닫도록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접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 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인도하시게 되어있죠. 이 사람 안에 새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참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심어주는 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멋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있죠. 그런데 만약에 영접을 거부했다 영접을 안 한다 그런데 좀 마음은 만약에 호의적이다 할 때는 그냥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능하다면 다락방으로 초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초대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접할 수 있도록 오늘은 아니더라도 또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개인전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론 마음은 활짝 열어서 다 복음 받아들이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복음을 막 전했더니 이 사람이 막 나를 막 공격하네요. 막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막 꼬치꼬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건 뭐냐 저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속으로 계속 흑암을 꺾으면서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구나 어떤 부분에 정말 궁금증이 있구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심령의 어떤 영적 상태를 그러면서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같이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되냐면 겸손하게 그리고 그냥 막 야단치듯이 같이 싸우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현장에서 막 교회를 욕하거나 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욕한다거나 또는 뭐 목해자를 욕한다거나 장로 권사를 욕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막 밉다라는 마음보다 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준 책임이다. 전도자인 내가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해준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혼이 복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이 영혼이 극율이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지지 막 미운 사람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사과할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할 때도 있어요. 그러시냐고 그때 마음이 상하셨군요.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하셨군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제가 마곡에서 전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팀들하고 거의 매일 캠프하고 할 때 마곡이 빈대도 많고 그때 당시 거의 공사판 먼지 날리고 이런 데가 많았는데 주로 많은 게 뭐냐면 부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으로 건수 올리려고 한 부동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저랑 속 못 잡고 영접을 했는데 영접한 후에 우리 사역자분들 가서 지속적으로 만나세요. 만나보세요. 다락방도 해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사역자분들이 가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이 대답하기 힘든 굉장히 약간 신학적이기도 하고 이걸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분들이 가서 거의 반 싸우다시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따지니까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굉장히 난처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잘 경청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렸죠. 풀어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막 비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랬죠. 성도님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안 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막 또 갑자기 선물 가지고 커피 타주면서 아 그게 아니고요. 하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너무 갈급한데 아무도 자기한테 답을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정말 궁금해서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자기를 막 핀잔 주고 욕 하고 그냥 믿지 뭘 따지냐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해주고 우리 교회까지 왔어. 등록까지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타종교인 제가 한 번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같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두 사람이 왔어요. 벨을 누른 거죠. 그때 제가 결혼 전이고 아마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저도 그때 혼자 있었고 사회계 없이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앉았죠. 앉아서 이 남자분이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장로교회에 대한 비판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일단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을 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깨끗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줘요. 그러면서 서로 눈치를 봐요. 뭔가 눈치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옆에 따라온 여자가 제자 같아요. 하는 걸 보여주려고 왔는데 안 먹히니까 둘이 이상하다고 쳐다보더니 가더라고요. 가면서 문을 확 닫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만 전해줘면 됩니다. 절대 같이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복음을 전해줘면 됩니다. 왜냐. 아마 그분은 그때 처음 복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만 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는 반대 질문 처리법 입니다. 반대 질문을 현장에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 질문 처리법을 우리 이제 제가 자막에 나오는 게 케이스고 저는 판서는 답만 적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성 여부를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성경이 무슨 하나의 말씀이냐 사람이 쓴 건데 그게 무슨 하나의 말씀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때 뭐냐 1500여 년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록자고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당신 삶 속에서도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선생님이 아셔야 되는 것은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바로 하나님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가장 해결받아야 되는 죄가 뭐냐 무슨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고 남의 집 감나무 감다 먹고 그런 도덕적 법률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 이거를 빨리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 다 사암받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당신은 참 성격이 솔직한 분이시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질문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모든 질문 이 질문이라는 것은 왜 나오죠? 보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질문에 대한 답과 결론은 뭐냐 예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보금이고 그리고 마무리는 영접입니다.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영접하는 거 이게 항상 해답이고 마무리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영접하고 나면 당신 안에 성령이 마시고 이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자라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당신이 일단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예수를 세게 믿던 살살 믿던 그죠? 그냥 믿음은 구원 받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들으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 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믿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데는 절대로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영접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내가 제가 당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우리에서 지금 이 시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구원 받는 데는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이제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나도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싶다.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할 때 나오시면 됩니다. 절대 제가 지금 영접하시라는 거는 교회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 보통 사람들은 나 지금 교회 끌고 가려고 하나 보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심을 일단 시켜줘야 됩니다. 교회 나가자는 말이 아니다. 라는 거 분명히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원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미뤄도 이 당신이 예수 믿고 당신의 영원히 영원히 구원받는 이 일은 미룰 일이 아니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현장에서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리는 게 교회에 나가는 것과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열심히 나가도 예수님 구조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교회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보금을 좀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해 주셔야 돼요. 너무 오해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게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마가보금 8장 36, 37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하고 목숨을 바꾸겠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당신이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실컷 즐기고 그렇게 뭐 자유롭게 살았는데 내가 내 영혼 구원 못 받고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게 문서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 딱 얻는 것 그리고 여기서 꼭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절대 보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금은 눌림이 아니고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금을 어떻게 오해하냐 교회 다니면 술도 안잔 못 마시고 교회 다니면 무슨 레저 생활도 못하고 그렇죠 어디 좀 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낚시도 못 가고 무슨 취미 생활도 못하고 보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물어보는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 취미 생활이 뭐 하세요 뭐 취미 생활 뭐 하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하시면 돼요 교회 다니시면서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다 오해하고 있어요 막 교회 다니면 다 끊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큰 착각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만 잘 맞춰서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더 누리는 거죠 누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보금에 대한 오해들을 다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주냐 다 들어주고 아우 그러게요 우리 사장님 같은 분만 이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될 텐데 우리 선생님 같은 분만 이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거의 100% 아우 저도 별거 없어요 아우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아우 저도 뭐 그렇게 못 살았죠 다 그래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요즘은 흉흉해서 정말 진짜 목사 명찰 달고 사기꾼도 많습니다 장로 배지 달고 사기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수 믿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돌파리 의사를 만났다고 해서 세상에 모든 병원은 다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지 하나님이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굳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믿겠다 돈이 없어서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 뿐만 아니라 육까지도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내 혼이 치유되면서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3년 안에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헌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지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면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설명해 주시면 좋은 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은 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다라는 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보면 마찬가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이냐면 굉장히 종교가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행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니까 어떤 자범죄 부분에서 이제 요거를 잘 안 짓도록 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공통점이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종교가 뭘 모릅니까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모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도록 들어온 이 원죄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는 종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왜냐 당신이 알지 못하는 원죄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석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길이 아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철수님도 자기의 저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석가는 사단의 종이고 나는 길을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백성이라는 것은 성이 백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몸은 하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전도선교 하기 위해서 그 지체는 다양하게 이제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선교를 위해서 많은 교파들과 또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답을 딱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바르게 사는 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맞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죄도 법 없이도 살 분이고 너무 착하고 바르시고 너무 인격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난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자범죄는 없다 할지라도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이것도 사실은 착각이죠 마음만 먹어도 죄인데 그렇죠 음욕만 품어도 죄고 그리고 이제 열두 번째 다녀봐도 소용없다 이런 사람 바로 물어봅니다 실례지만 당신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리스도 뜻을 아십니까 거의 모르죠 거의 모르죠 그러니까 떠나 떠났거나 시험에 든 것이겠죠 그래서 당신은 교회 당을 다닌 것이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종교생활입니다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당신 하나의 성령임하고 당신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당신이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열세번째 열여섯번째까지 있죠 열세번째는 예수 믿음은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아구 저 우리 어른들 다 제사 모셔야 되는데 제사 못 지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향을 떠나 먼 길을 떠났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 고향을 떠나 있으니까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절을 했다는 것이 제사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책감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빨리 제사를 접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거 저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10개명의 제 5개명이 뭐냐 10개명의 제 5개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럼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 1년 360월 삼시세끼 다 차리지 왜 1년에 한 번만 차립니까 그거는 제사라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절대 그것이 효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살아계실 때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가장 효도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 이게 가장 효라는 거 그래서 뭐 교회는 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처럼 효를 강조하는 게 없다 하나님처럼 효를 강조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14번째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게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죽은 후에 이제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불과 유황불이 타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 당한다는 것 그렇지만 유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제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열다섯 번째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렇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뭐 베풀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인데 이 문제들은 절대로 무슨 뭐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하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다고 착하게 한다고 사단이 뭐 도망가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 주시면 좋으냐면 해적선에 탄 해적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하고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다 그러면 어떠죠 더 나쁜 놈이죠 왜 두목의 말을 잘 듣고 도둑질을 더 성실히 열심히 하니까 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빨리 내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금 신분이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마귀 자녀인데 그 속에서 아무리 착하게 성실하게 한들 그 자체가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 믿고 여기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여섯 번째 너무 광신적이라서 나는 믿고 싶지가 않다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은 당신이 본 것이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광신적인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 복음을 성경대로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인도받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상이 되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게 되고 또 가정생활도 더 성실하게 하게 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잘 믿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모델이 되셔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전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의 작은 미션은 강의 내용에도 나온 것처럼 전도 대상자 품고 기도 시작하기입니다 이 미션을 또 잘 수행하시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전도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던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란 사실을 유일한 구원의 길대심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파하여서 많은 영혼 살리고 그 가운데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